자수한 거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관심도 가지는 분들도 거의 없지만 정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가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무너진 거잖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늘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 16일 보궐선거에 대해서 딱 한 군데만 손을 안 댔습니다. 딱 한 개 선거구에 대해서만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그 한 개 선거구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지 않는 전라남도 영암군수선거만 손을 안 댔 겁니다. 전라남도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 전라남도 곡성군수선거는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비분관계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고맙게 생업하면서 이번 그래도 국민들한테 보궐선거를 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제야 전문가께서 결론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가 찰로를 쉬고 억장이 무너질 일인 겁니다. 딱 한 군데 전라남도 곡성군수선거만 손을 안 댄 겁니다. 사전특표 조작을 전라남도만 안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이게 10월 16일 보궐선거 영광군수선거만 손을 안 댄 겁니다. 영광군수선거만 사전투표율을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이 출마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라남도에서도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을 경합한 이 군데에서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4.14%를 여러분들 올려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1021표를 만들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준 겁니다. 어떻게 넣어줬냐. 사전투표장에 아홉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곡선, 군수선거는 손을 댄 겁니다. 여기서 선거를 만지는 사람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만지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반대표율이다. 이게 이제 교육감 종로는 사전투표장이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시를 집어넣어 줬고 곡선, 군수 사전투표장에 아홉 살이 올 때마다 한 표시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함께 집어넣어 줬고 강하 군수도 아홉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줬고 진짜 아홉 장당 가짜 한 장 그리고 부산시 검정구청장은 다섯 장당 한 장씩 집어넣어 준 거죠.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숫자를 만드는데 사전투표 득표수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서울시 교육감의 진보 단일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숫자들 여러분들 100만 개, 천만 개 숫자를 다 해 가지고 숫자를 제너레이팅, 생성해내는 프로그램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국가적인 여러분들, 이게 재난인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위기에 처한 겁니다.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건 별 문제도 아닌 겁니다. 여기에 대놓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이 문제가 자기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예언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할 거로. 이제 그냥 권력 가진 사람들이 세금 올리면 세금 올려줘요. 건강보험은 올리면 올리고 원전 없애면 원둔 없애면 뭡니까? 그냥 중국에 속국 만들면 속국 만드는 줄 그냥 가는 겁니다. 선거가 다 그냥 장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표를 한 사람한테 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마치 상대방에게 표를 2분의 1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2분의 1만큼 빼앗은 만큼 더해 주는 이런 규칙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조전혁의 사전투표율 가운데 17.48%를 훔쳐 가지고 정근식에게 더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사전투표율 가운데서 약 34% 정도를 정근식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정근식 함께 유령 사전투표율을 전부 더해 주게 되면 절반을 훔쳐서 절반을 더해 준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이건 거의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품. 손을 댔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내가 실망을 한 겁니다.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이런 불법과 불의가 본인과 이런 후손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침묵하고 다 은폐하는데 대법관,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무, 대통령, 당대표, 국회의원 전부가 다 협조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힘당 후보와 출마하지 않았던 전라남도 영암군수선거는 전혀 조작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분석을 딱 하게 되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여기 여러분 보시죠. 사전대 당일 비율이라는 것은 장세일 후보가 받은 투표지를 다 조사해 보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 투표지 165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1.65라는 뜻이. 그런데 이게 조작이 안 됐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1% 사전 투표 득표율이 41% 사전과 당일 같은 음원이 모집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꼭 같은 겁니다. 그게 오차. 차익값이 제로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통계학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이 그대로 만족시킨 거죠. 같은 음원이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사이를 두고 두 명의 자식이 탄생하는데 큰 자식은 사전 투표 득표율 작은 자식은 당일 투표 득표율 큰 자식과 작은 자식이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득표율의 오차범위 0에서 3%까지 여기는 똑같은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장현 후보 사전 투표 득표율이 26% 당일 투표 득표율이 27%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익값 마이너스 1% 같은 음원이 모집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영광군수는 조작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이 없으면 조작 안 한 것 같습니다. 국힘당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동안 딴 데는 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곡성군수 전남 곡성이죠. 전남 곡성 보궐선거만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10월 16일 보궐선거는 전체 다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방송을 이제 뭐 많이 안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제야 전문가가 이제 도움을 주셔야죠. 제가 직접 분석하는 그런 기술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석도 하겠습니까. 그때는 나도 이제 입을 다물겠죠. 자 이 보시면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는 조작 이전입니다. 위에는 조작 이후입니다. 이 선거 사물을 담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를 만진 겁니다. 원래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사전투표자석 가운데 37.62%였습니다. 이것을 41.76%로 올린 겁니다. 얼추일음 3. 몇 퍼센트 올렸겠죠. 그 얘기에서 올려가지고 만들어진 유령 사전투표사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한테 더해 준 겁니다. 곡선 군수 후보한테. 그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투입되기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까보면은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1.69니까 169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205장이 나온 겁니다. 다른 데서는 다 똑같습니다. 1.31 1.31 국민의힘 조국혁진당 0.34 0.38 무소속 0.05 0.06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0.38 0.38 0.38인데 한쪽이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다른 쪽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분석이 딱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표를 집어넣어준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조작하기 이전에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2% 당일투표율이 51%니까 비슷하죠. 차이가 1% 불구합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집어넣고 넣어준 다음에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7% 당일투표 득표율이 51% 차이가 마이너스 6%입니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조작에 정근거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표를 실물투표지를 선거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집어넣었을 겁니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발표가 이렇게 나온 거죠. 전산 조작하고 실물위조투표지를 개표장 가기 전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곡성군민 가운데 9,190명입니다. 여기에 위조투표지를 몇 장 여러분 만드는 동안 1,021표를 만든 거죠. 진짜 더하기 위조를 하게 되면 가짜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가 얼마를 발표했냐. 곡성군민 가운데 1만 211명이 투표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선거장에 온 사람은 9,19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21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사전투표장에 9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10장당 10장마다 한 장이 여러분 가짜표가 들어간 겁니다. 가짜표는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럼 그 가짜표 가운데 추정을 해보게 되면 관외 투표는 4장. 관내 사전투표 유령투표지는 1017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것을 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선거 사기를 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숫자의 그대로 뭡니까 조작 흔적들이 남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십 년 수백 년 이런 체제 하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상적인 것을 기대할 수는 이제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1심에서 무슨 행량이 어떻게 나오면 관계없는 겁니다. 대통령 되는 건 맡아놓은 당상인 겁니다. 선수 기죽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과학을. 굿하는 사람들은 그냥 과학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 다 근현대교육을 받았는데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걸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후기 조선사회의 조선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냥 굿하는 겁니다. 굿. 하늘의 비나이다. 천지 신명의 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월 16일 보궐선거 곡성군수선거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조국혁신당 후보하고 더불당 후보 사이 격차는 7136표가 난 겁니다. 조상래 더불당 후보가 조국혁신당의 최봉유 후보를 7136표 차이로 눌른 겁니다. 그런데 1021표를 더해 가지고 8157표 격차로 더불당 후보가 이긴 것으로 선거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천표를 집어넣지 2천표를 집어넣을지 3천표를 집어넣을지 4천표를 집어넣을지는 오야 마음인 겁니다. 선거사무 담당한 사람 마음이고 전산업무 담당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뭡니까? 5천표도 집어넣어 줄 수 있고 1만표도 집어넣을 수 있고 2만표도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새로운 계급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당시는 피지배 계급이 된 거다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클래스가 생긴 것이고 우리 헌법에서는 계급을 만들어내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기성세대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묵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상황이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그냥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해놓으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분석해보게 되면 더불당 후보의 당일 투표 투표율이 51%인데 사전투표율이 57% 나오는 겁니다. 무려 6%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곡성구 예름들 유권자 가운데서 100명당 62명이 왔는데 64명으로 끌어올려준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4.14% 올려 가지고 4.14%만큼 위조투표율을 만든 겁니다. 이 4.14%가 몇 표인가 하니까 여기에 1021표입니다. 이 1021표가 4.14%입니다. 4.14%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14%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전투표가 조작되기 전에는 더불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52%였는데 조작한 이유는 57%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정돈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정신나간 소리다. 업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의욕은 없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기성세대들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선거사기를 다 체제를 물려준 겁니다. 이 체제가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수가 나쁘다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제 돈 내라는 대로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본래 성정이 우선 거짓말 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렇게 하는 성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함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한 사회의 물꼬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니까 개인이 불의를 해 대해서 여러분들 고발을 하고 외치더라도 다수가 뭐죠? 먹방에 심체에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는 그게 다 그냥 덧없는 일이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오늘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총정리를 하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곡성군수 선거고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손을 안 댄 거가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던 전라남도 곡성군수를 제외하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 아 영광군수 영광군수를 제외하고 서울 교육감 선거 전남 곡성군수 선거 인천광역시 강하군수 선거 부산광역시 검정구청장 선거는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진보 단일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 아주 간단하고 조악한 규칙을 찾아 냈고 그 찾아낸 규칙에 따르게 되면은 지난 10년 동안 몇 면이 이어진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서울 교육감 선거는 진짜 두 장당 가짜 한 장을 집어넣고 곡성군수 강하군수는 진짜 아홉 장당 가짜 한 장을 집어넣고 금정구청장 선거는 진짜 다섯 장당 가짜 한 장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 정도 정리정돈을 마치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제 거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선거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 개 선거가 지금 두 개의 여러분들 큰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라는 굉장히 스토록맨 그럼 다시 둘러듬 이 내용은 우리